오늘의 운세 제가 정모관계로 녹화가 많이 늦었죠 아침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갑술월입니다 갑술월은 아시겠지만 심근 9일 지났고 또 정화가 3일 지났죠 그리고 무토가 18일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저희는 이 무토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큰 산에 물상도 있지만 날카로운 심근은 아니에요 내려치는 속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무토가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쁘다, 좋다 이렇게 아직까지 사주를 이해하신다면 조금 공부가 필요하세요 지금 제가 사주 지금 방송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띠별 운세만 아시는 분들 대상이 아니에요 계속 뭐 이해가 안 된다 띠별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댓글은 제가 관리합니다 일간별 운세입니다 띠별 운세로 바꿔달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댓글이죠 자 오늘은 정휴일입니다 진행을 할 텐데 정화가 떴죠 정화는 종교적인 글자이기도 하고요 대못을 닮은 글자입니다 오늘은 정신적인 기운을 많이 쓰셔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화는 이 간목 일관분들한테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늘은 일요일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말씀드릴게요 간목 일관분들은 상관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게으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계획대로 실행하기 어려우실 거고 꿈과 희망만 뜬구름만 잡는 날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써본다던가 사업계획서도 좋아요 앞날에 대한 어떤 계획표를 작성하기는 매우 좋은 날입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살면 좋겠다 나중에 어떤 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하기는 적당한 날이라는 거죠 하지만 걸러들으셔야 되겠죠 뜬구름 잡는 날이기 때문에 자, 을목 보겠습니다 식신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은 하시던 일을 중단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일로 방향을 틀게 되실 거고요 옛날 것을 졸업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맥이 바뀔 수도 있고요 하시던 일과 관계된 사람들하고 작별을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실 수 있는 날입니다 을목분들은 새 출발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새 출발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행을 안 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모든 일관이 그렇습니다 장거리, 외출, 여행 이것보다는 푹 쉬시고 힐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나갔을 때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외출을 말리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본인에게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비견이 되죠 같은 글자니까 비견이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 친구가 생겨요 뜻을 같이 해줄 친구, 동업자 어쨌든 나의 조력자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 지지해주는 친구들 그런 분들이 오늘 생깁니다 이미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루 앞서서 또 집안에는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주는 좀 두리뭉실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무토를 볼까요 무토분들은 정인이 사지에 앉은 날인데 사색적으로 좀 변할 수 있어요 생각이 많아지시고 또 학생분들, 특히 수험생분들 아니면 직장인분들인데 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 주경야독 중이시는 분들 학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시험기간하고 겹칠 수 있는데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또 주말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잘 안될 수 있어요 손님이 좀 적게 오거나 실적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요 편인이 장생지 앉은 날인데 쇼핑을 할 때 진짜 잘 보세요 대충 사지 마세요 광고 그대로 그냥 물건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시게 되면 오늘 후회하실 수 있어요 반품도 안되고 거기 가면 차비가 더 들고 아니면 온라인 구매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손해를 보시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따져보시고 후기도 많이 좀 보시고 좀 이제 재어봤다가 며칠 뒤에 사도 되는 것이면 오늘 사지 말고 좀 미뤄라는 거죠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 일관분들은 정인이 아니 죄송해요 정관이죠 정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직 대상 이런 단체에게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시고 일처리를 맡길 수 있는 날입니다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외출보다는 집에 계시는 게 좋아요 경금보다 요즘 한참 예민해져 계실 거예요 소수입니다 나는 운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계속 저런 얘기만 하지 이런 분들은 소수예요 잘 풀린 삶 소수고 경금분들은 요즘 조금 다운이 돼 있어요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편관이 걸럭지에 앉은 날인데 가족분들이 오늘 다 자기 역할을 잘해줘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쉬고 계신 가족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학생인 가족 구성원도 학생으로서 본 분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금분들은요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 하기보다는 본인만의 시간을 좀 오랜만에 가져볼 수 있는 날이거든요 혼자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혼자만의 휴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서점을 가신다거나 혼자서 좀 공원에 가서 걸어보신다거나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가보신다거나 혼자만의 재충전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수일간입니다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정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 돈을 생각보다 많이 쓸 수 있어요 과소비 필요 없는 걸 많이 쓸 수 있어요 당장 필요 없는 건데 홈쇼핑 주문을 하신다거나 화장품 세일을 해요 근데 화장품이 이미 충분히 많아요 막 쥐가 썩어나요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 건데 막 쟁여는 거예요 더 사고 싶어 더 구색을 갖춰야지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욕심이 막 나는 거예요 무력이 올라와요 그래서 임수분들은 오늘 필요 없는 물건들 살 수 있고 또 본인의 재정 상황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껴야죠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날입니다 누가 좀 말려주세요 옆에 임수분들이 지갑 열리고 그러면 말려주세요 개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은 편제가 병지에 앉은 날인데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사귀는 연인 아니면 부인 이런 아주 가까운 분들 아플 수 있어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강 지나서 가족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수분들은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감정 부분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오늘은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동을 하시게 되면 나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높아요 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제가 말을 빨리 했죠 좀 있으면 이제 오전에 상담이 또 몰아서 두 건 있어가지고 바로 진행할 텐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저녁에 바로 또 월요일 운세를 올릴 거예요 주역타로 제가 강의 모집을 올려놨는데 혹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제 카페에 공지로 올려놨고 소규모로 항상 모집을 하고 있어요 동절기 겨울에는 강의를 좀 많이 띕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상담을 한번 꼭 저한테 받아보시고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해드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그냥 끌려서 오셔서 강의 들으시는 것보다는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것도 궁합인 거죠 궁합공부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정식으로 학생으로 찾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고 이거 그냥 딱 일관별 운세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다 끊을 수도 있는데 항상 앞이나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1년 가까이 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말씀을 안 들으시고 안 읽어보시고 그냥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통화 넣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미어집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1시간에 7만원 사주 상담비 나와 있고 또 문자 수신용이니까 전화 주지 마세요 상담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가 있는데 너무 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저도 여자지만 여자분들이 거의 100%예요 남자분들 중에서는 딱 한 분 계셨어요 전화부터 주시는 분들 해외에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저는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좀 방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보이스터고 무조건 끊기거든요 얘기가 좀 사설이 길었네요 어쨌든 강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담보다는 사실 강의가 더 좋아요 모두 일요일 편안하게 쉬시고 월요일 운세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